방대한 초지를 자랑하는 대관령 하늘목장 겨울바다를 바라보며 먹는 신선한 회 강릉에서만 즐길 수 있는 전시와 카페 문어제까지 강릉으로 떠나볼까요? 그럼 시작합니다 대관령 하늘목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오자마자 바로 탁 트인 들판이 보입니다 강릉도 강릉 자유용권을 사용하면 여기 하늘목장 입장료는 공짜입니다 이번 여행은 강릉도 강릉으로 다녀왔습니다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 구매 후 30분 이내 카카오 알림톡이 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강릉도 강릉 자유용권은 특히 한 장으로 강릉 전 지역에 분포된 55개의 카페, 음식점, 관광지 등 다양한 제휴사를 무료로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우리가 선택한 첫 번째 여행지는 대관령 하늘목장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첩첩 3층에 300만평 초지의 풍경이 펼쳐지는 하늘목장은 일반인에게 개방된 것은 2014년도이지만 목장이 조성된 건 1974년으로 꽤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죠 승마차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풀론 초원이에요 얘들은 포니포니 심는 이뻐 점점 15분 양 지금 12시 30분에 출발할 수 있다 해서 먼저 트레크를 안 타고 왔는데 트레크를 안 타고 이렇게 계속 걸어다니면 입구에서 한우마루 전망대까지 왕복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힘들지만 걷는 내내 초원이 펼쳐지니 지루할 틈이 없는 곳이죠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참고로 강릉 또 강릉 자유연구는 1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대관령에서 강릉으로 넘어갑니다 오 바다다 바다 겨울바다는 역시 파도가 세 바람이 차가울수록 더욱더 생각나는 신선어 회 희일 먹으러 왔어요 강강산도 식구경이라는 말이 있죠 오 오 오 오이콘 방금 봤어? 강릉도 강릉도 여기 횟집에 오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바다를 바라보면 신선한 해산물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그랬말로 힐링이겠죠 저희가 선택한 곳은 사천해수욕장에 자리한 오션뷰 횟집 솔바로 횟집입니다 솔바로 횟집은 가성비 좋은 횟집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주문한 메뉴는 신선한 모둠회와 풍성한 산찰림을 제공하는 솔바로 시세트입니다 그럼 이제 배도 채였으니 다음 여행지로 가볼까요? 지금은 그댓나의 뮤즈 전시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댓나의 뮤즈는 제주도에도 있는데 여기 강릉에도 있거든요 세븐일날 분 옆에 외부 주차장이라고 있는데 여기 주차를 해야 합니다 여기 무료 주차장이요 세인트 존스 호텔 파인도 2층에는 런닝맨 멤버가 되어 총 21개의 게임과 25개의 미션을 완수하는 체헌명 어트랙션 런닝맨도 있습니다 그리고 런닝맨과 그댓나의 뮤즈는 강릉 또 강릉 자유용권 이용 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댓나의 뮤즈 전시는 입장권이 만원인데 자유용권 덕분에 5천원을 관람할 수 있었죠 이 그림은 푸른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마티스가 그림이 팔린 후 붉은색으로 덧입혀 지금의 붉은 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림 속에서 뛰어노는 고양이는 마티스가 키우던 고양이 중 하나죠 방구, 르누아르, 카우고트, 크림풍, 마티스의 다양한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3년형 미디아트로 그림에 대해 모르더라도 설명이 잘 되어 있어 공부하면서 재밌게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죠 여기 기념품 샵들 어? 여기 기념품 샵들 성교장 가는 길입니다 성교장도 강릉 또 강릉 자유용권 사용이 가능하고 해가지고 오늘 급하게 시간이 남아서 갑니다 똑같은 데를 찾았어요 여기 여기였어 여기가 대표 포토전 어깨 꺼 오래전 경포가 지금보다 훨씬 컸을 때 배를 타고 건너다니는 동네라 하여 배다리 마을이라 불렀고 성교장은 여기에서 따온 말입니다 성교장은 조선시대 때 한양 밖에 가장 큰 한옥이라 불린 곳으로 세종대왕의 형인 효룡대군의 11대손 이대번의 집이었습니다 여기 너무 예뻐서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가서 궁금해서 와봤더니 숙소입니다 가족 숙소 여기 한복 체험도 가능한데 2시간에 만원 성교장에는 성교장을 둘러싼 소나무 숯길이 있습니다 왼편에는 청룡길 오른편에는 백꽃길이라 불리는 이 둘레길은 30분 내면 타박타박 걸을 수 있는 가벼운 코스입니다 이제 숙길도 걸었으니 바다를 보러 떠나볼까요? 지금 길을 잃었는데 여기는 여기는 지금 강이야 강 그리고 반대편이 안목해변이야 안목해변으로 가보시라 강릉 커피거리로 알려진 안목해변은 최초로 커피 축제가 개최된 곳입니다 1980년대 초부터 커피 명소로 명성을 얻었던 곳이죠 1990년대부터는 국내 최고의 커피 명장들이 하나 둘 모여들면서 관광 명소로 떠오른 곳입니다 강릉에서 빠질 수 없는 해변이죠 커피의 도시 강릉에 왔다면 짜쪼름한 바다 향기와 함께 커피도 마셔봐야죠 우리가 선택한 카페는 이즈링 강릉 또 강릉 자유용권을 이용하면 에그타르트가 무료인 곳이죠 게다가 강릉역에서 도보로 20분 거리라 뚜벅이 여행자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주택을 개조한 인테리어와 아기자기한 다양한 소품들로 꾸며진 곳 이게 펌크림, 백크림이고요 예를들어 빨간색 화장품 드시면 되세요 후추가 곧 호스에 있네 이즈링은 고소하고 달콤한 크림에 캄보디아 캄포후추를 이용한 후추커피로 유명한 카페입니다 오빠 내게 다 없더라 이것도 먹어봐야지 이것도 후추 후추 타르트 야외 테라스도 안오고 갈면 후회할 뻔했어 후추커피도 맛있지만 창가 옥상에서 골목 구경하는 재미도 있는 카페죠 이번에 갈 카페는 완전 특이한 카페 강릉 그린 카페입니다 강릉에서도 이색 카페로 알려진 강릉 그린 카페는 강릉 또 강릉 자유용권을 소지할 경우 무료로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어 강릉 마지막 여행지로 들렸습니다 강릉 그린 카페는 흑가백의 공간 디자인을 통해 마치 만화 속으로 퐁당 빠져 주인공이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사진 촬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귀여운 가방과 모자도 있습니다 게다가 카페 한 변에는 그린 카페와 관련된 귀여운 굿즈도 있더라구요 2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구매한 이연권으로 총 42,000원 정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한시간마다 다양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도를 참고하세요 강릉 또 강릉으로 다녀온 강릉여행 그럼 빠이 혼자 오신 후 라이브 지은 감사합니다.